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사람마다 그 고난과 시련 앞에 반응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는 억울한 일로 그가 감옥에 갇혀서 40이 넘는 쇠초각이 들어있는 채찍으로 맞으면서 차코의 차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파서 고통 속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과 신라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이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일들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선교 역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많이 맞고 차코에 채워서 운신의 폭도 전혀 없는 그리고 온몸의 상처투성이와 신음소리만이 낼 수 있는 바로 그 밤에 이들이 했던 것은 첫 번째로 그는 고통과 아픔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사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려운 문제만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신음소리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신라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초점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나름대로의 해석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내 삶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선하게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그는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들어와서 배를 타고 바로 이 마게도냐를 와서 도착한 것이 빌리포입니다 빌리포 이 지역에 와서 그가 감옥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자기의 계획과 뜻이 막힐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4경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르라 내 계획과 내 뜻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막히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일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댄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대한 부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옥문이 열렸을 때도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묵상했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디모데우스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야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내가 확신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에게 부탁한 것을 그가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한밤중에 아픔 가운데 아픔과 고난이 자기의 삶을 찾아올 때에도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가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내가 부탁한 것을 확실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힘들 때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인생의 밤중에 고통과 아픔이 몰려올 때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우리의 묵상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능히 합리가의 선을 실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도 이 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은 결단껏 변치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치 않고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바울과 신라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신라가 이 고통과 시련의 시기에 그들이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시련과 어떤 환란과 어떤 그리고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에 이기도록 인간이 설계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아픔입니다 아픔은 우리를 하여금 유혹에 빠지기 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쉽게 만듭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이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이 고난이 빨리 물러가기만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튼 기도해야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통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편 50편 15절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10편 91편 14절 15절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만족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용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몰려오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바둘과 신라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물리쳐달라는 기도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보다도 그에게도 근원적인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그 순간에도 순종하는 그 기도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이 고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듯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진정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 되심 나의 왕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마음 순종의 신앙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간절한 불우지즘 더 나아가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이 고난과 아픔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고 할 수 있었던 세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하는 이 원어 휘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동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과 신라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밤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지고 자꾸가 풀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불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얘기합니다 다만 이분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빌리뽀서 4장 4절 주안의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광받으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들와의금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가장 오랫동안 억류되어 있던 케네스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이북에서 최장기로 억류되어 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께 불평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꿈꿀 때마다 네이버실이 와서 자기를 건지는 꿈만 꾸고 그의 원망은 쉽게 생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처럼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넌 누구냐는 그 질문 앞에 선교사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선교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교조에 보내셨구나 이 북한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순간 그에게 찬송이 터졌습니다 그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마음 속에 조금 전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현장에 두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찬양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즐거울 때 부릅니다 슬픈 노래는 슬플 때 부릅니다 그러나 찬송은 우리가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부를 때에 그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계가 됩니다 슬플 때 더 많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플 때 더 많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낙담될 때 의지적으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절망될 때 원망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주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련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찬양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셨던 하나님의 하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가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보십시오 전도가 쉬운지요 지금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말씀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성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도하려고 볼 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옹몬이 흘리고 작고가 풀어질 때 간수는 이 죄수가 도망가고 나면 얼마나 고문당하다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안에 있다고 우린 도망가지 않았다 그럴 때 성경이 여기는 등불이라고 됐지만 등불을 여러 개 들고 와서 확인해 봅니다 제수들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간수는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그때 유명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그 속에 있는 제수들이 그 찬송을 다 듣고 그 옹문이 열리며 작고가 풀려지며 나타났던 역사는 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기 가정으로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바울과 신라를 데려가서 자기 가족들이 다 세례받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정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한 가정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를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셨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고통과 아픔에 올 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묵상했을 뿐인데 고통과 시련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리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도록 기도했을 뿐인데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들이 찬송한 것은 나를 통해 크고 놀라운 하나님 뜻 이룰 걸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찬송을 올려드린 것 뿐이 없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가정을 구원시키고 이 도시를 구원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 와서 이 바울과 신라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그 여자를 구원했습니다 상류층입니다 두 번째로는 귀신들인 여인으로 노예입니다 천민입니다 세 번째는 간수님의 간수는 주로 중산층에 속했습니다 감옥무만 열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성교의 문이 열려지고 주의 역사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각계 각층을 다 전도함으로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것을 증가하고 증명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떠나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시작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갇혀있을 때 묶여있을 때 채찍으로 맞아서 아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그 순간에 바울과 신라가 보여주었던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서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경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나여올 때 그 고난과 시련의 이유를 묻지 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능히 나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능히 이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지 않고 붙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용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그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를 수 없을 때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옹문은 분명히 열려질 겁니다 자꾸는 분명히 열려질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독일이 히틀러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교회를 정치 집단화시키려고 하는 히틀러의 저항에서 고백교를 세웠던 여러분 잘 아는 보네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43년도 체포됩니다 전쟁이 한참 벌어지는 1943년도 체포됩니다 그가 2년여 감옥에 있다가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에 그리고 이 독일이 항복하기 한 달 전에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겨울을 보내던 1944년 12월 17일로 기억합니다 그의 옥중서신 마지막 편에 그는 70대 노모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 약혼 3개월 만에 감옥에 들어온 자기가 그 친구에게 보내는 그 편지 속에서 마지막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오온지 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가 죽기 4개월 전에 썼던 글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절망이 이제는 몸에 비어서 그 마음속에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을 때 그 어둠을 뚫고 나왔던 그 심령의 고백 그 하나님의 선한 힘이 오늘도 나를 주장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본다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촛불을 밝히시고 그 빛을 통해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는 그의 놀라운 고백은 오늘까지도 절망과 아픔 속에 이 밤을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한 청년들 힘든 세상 살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트렌드 2020이라는 김난도 교수가 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 속에 청년뿐 아니라 누구든지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어쩌면 2020년 한국 사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어둠은 더 큰 어두움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빛을 밝히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이 만들어갈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향하여 약해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신으로 축복합니다 아멘